아니 얘들아 내가 이번에 그 필리핀 갔다 왔거든? 아니 근데 그 공항에서 존나 한국 것들을 존나 마주치는 거야 아니 한국인들 존나 눈빛이 막 존나 야려 나를 왜 야리는 거야? 진짜 눈깔 뽑아버리고 싶게 나 진짜 조질 뻔했잖아 막 존나 야려대 눈깔을 뭐 계속 이런 눈빛? 어디서 씨 어디서 왕을 그딴 시골 야려 나 진짜 존나 빡쳤잖아 진심 눈깔 사탕 만들 뻔했어 눈깔 뽑아가지고